어. 자. 일단 음악 좀 안 합시다. 계약을 좀 해야겠어요. 경기민이요 말고 다른 민야 있죠. 전라도 지방은 조금 이렇게 구성지고. 아리아리랑 모르겠습니다. 아라리랑 아예. 아라리랑 아리랑 아예. 자 그리고요. 경상도 지방은 날 좀 어서 날 좀 어서 어기 아디오 차 아아 어기 아디오 차 어기 아디오 차 어기 아디오 차 내 눈이 가져라 자아 강원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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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торой 아매 solo 태도 Muchas 감ég 경상 красив 하 아 아 이 너무 세워야죠? 너무 세워야죠? 너무 세워네 이거 남자의 자격 봐요? 네 우리 멤버 중에 누구 좋아해요? 김준호 김준호 아저씨는 아니고 이경규 아저씨 정말로 좋아하고 있어요 네 민요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경기 민요는 특히 떨림이 아닐까 설레임 그 떨림 말고 목소리 목소리 내려고 득음 하잖아요 폭풍 밑에서 나은 물만 폭풍을 마시고 바로로 물 마시고 그런 것도 했어요? 방학 때 되면 산에 가서 한 번은 목에서 가래가 뚝 튀어나오는데 피가 피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했어요? 득음은 아직 안했어요 아저씨도 연말에 마이 테스트 독술 우리가 떨림 그러면 사실 어떤 얘긴지 잘 모르거든요 바이브레이션인가요? 제가 어렸을 때 타 방송에서 떨림을 약 25초간 했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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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? 네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? 네 가르쳐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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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가르쳐주세요 저는 그냥 네 아는 소리를 하는거 25초만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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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알아서는 됐네 오시는데 고통 저같이 복식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응시정 김태현 아저씨보다는 더 배에서는 나오신 것 같아요 올해는 못 가셨지만. 오아린이 하듯이 이렇게. 오오오오오오오. 대압을 때 대압을 때. 웃기시는 소리가 없으신데. 처음 들어보는데. 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송소희야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다면서요? 남자의 자격 멤버들께. 오늘의 미션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아우 고마워. 오오오오.